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A. 유리와 B. 이 문법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유리와 B. A는 B에 유리하다. A는 B에 좋다. A는 B에 도움이 된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면 건강에 좋아요. 중국어 영화를 보는 것은 중국어를 배우는데 유리하다. 칸 띵는 bund경 부분 것은 실용해 보게 좋다. 喝茶有利于減肥 喝茶有利于減肥 茶 마시면 다이어트에 좋다 有利于 반대말은 不利于 그래서 A不利于 B 이 표현도 있어요 A는 B에 적지 않다 A는 B에 불리하다 A는 B에 불리 안 된다 예를 들어 喝咖啡不利于睡眠 喝咖啡不利于睡眠 커피를 마시는 것은 수면에 적지 않다 喝酒不利于身体健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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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